너 남이 좋아하냐? 어 좋아해 어제 서근우가 말한 거 해줄 거야? 아 너 뭐 그렇게 좋아하나? 하자 남이 거기다 지나치게 잘생기는 걸 있으니까 공부도 쉽죠 나 배가 붙으면 나랑 석이자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진진아 너도 회의 좋아하잖아 근데 왜 그걸 안 하냐고 법을 겠다 까는 친구도 못할까봐 아 섬주 이자식 타이밍 졸명하네 진짜 아니 어쩐구나 그 점점